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늦은 밤 반짝이는 스마트폰에 뚝뚝 떨어지는 뇌시력 탕탕 호르르르 단 것만 먹다가 좁아지는 시야 안구건조증부터 백내장까지 눈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오늘의 1타강사 안과전문의 트레이너쌤 아닙니다 조성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전문의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왼쪽 카메라가 비춰지는 카메라데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포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징 부탁하신 분 누구예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혹시 생방 처음이에요? 네 선방송 처음이에요 지금 너무 떨려요 근데 안 떨려 보이세요 사실 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즐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만 안하면 돼요 우리 5726님께서 선생님 배우 이상엽 닮으셨어요 근데 약간 샘디 공연 보는 사람처럼 신기하게 계속 웃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너무 재밌으시다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 맞으시지만 저도 순간 착각했어요 내가 왜 연예인 같을까 아니 혹시 웃음이 원래 많으세요? 아예 저 웃음이 원래 많고 웃으면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지니까 그냥 잘 웃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잘 웃으시는 분 같거든요 네 잘 웃어요 혹시 진료 보다가도 정말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죠? 이러면서 웃을 때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고 환자분들 중에 가끔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시력교정술 받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 보여 이러면서 박수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 얼마나 광명 찾으시는 분이 너무 잘 보인다 막 이렇게 아 그러면 웬만하면 잘 안 웃는데 질려볼 때는 뻥 터져가지고 그냥 막 웃고 질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좋네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 눈 건강과 관련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눈이 많이 건조한데 눈물약 자주 넣어주는 거 괜찮을까요? 혹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박수채 우리 작가님들이랑 제사진분들께서 미리 알아봤어요 아 뭐 일부러 알아본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려면은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보는 라디오로 계속 보고 계신 짝짝님분들께서 계속 항상 하는 말씀 지금 네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바프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다면서요? 작년까지 찍었죠 까지면은 매년 찍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왜요? 어 바프가 제가 생각하는 얼굴을 뽀샵을 되게 잘해주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몸도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로 늘려주기도 하고 그럼 그래서 작년까지 열심히 찍었다가 네 이제 현타가 조금 오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어 왜요? 사진과 내가 너무 다르다 아 충분히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평소 운동을 좋아하세요? 네 헬스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몇 시간 정도 운동하세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한 50분 PT 받고 나머지 유산소 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음 그럼 운동 루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 선수 아니고요 트레이너 선생님 아니고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운동이랑 바쁜 몸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나 봐요 본의 아니게 아니 그러면은 다시 안과로 넘어갈게요 본업으로 네 혹시 안과 선생님들은 다 안경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 안경을 안 쓰셨어요? 원래 눈이 좋으세요? 시력이? 저도 원래 고독은시 되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었는데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시력교정수 라섹을 받고 이제 안경을 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머 수술 잘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두 남편이라 그런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뭐 빛 번짐이라든지 건조함이라든지 뭐 그냥 어느 정도 있으면 있는가 보다 이러고 지내는 스타일이라 저는 대만족합니다 아니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유로 안과를 찾잖아요 그렇죠 뭐 건조함이라든지 이물감 등등등 네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거 위주로 하세요? 저는 말씀드린 시력교정술 뭐 라싱, 라섹, 스마일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건조증이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가지 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종합적으로 진료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농내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 안그래도 샘디 눈 시력교정술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혀가 짧아지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직전에 물어봤었잖아요 광고 나갈 때 근데 추천하세요라고 하니까 또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안과의사가 시력교정술을 받을 거냐 그러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서 너도 나도 받겠다 하고 가족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수술이 됐거든요 꼭 받으세요 그 영상이 있잖아요 아빠가 본인의 딸을 직접 수술을 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전 가족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게 그런가? 너무 무섭잖아요 내 가족의 내가 칼을 댄는데 어우 좀 못할 것 같아요 오오오오 근데 그래서 더 믿음과 신뢰가 갔던 건데 맞아요 근데 또 그러기도 하겠네요 맞죠?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꿀팁 대방출 해주세요 하... 세미세미도... 아 세미세미래 그냥 편하게 샘디라고 불러요 샘디도 샘디라 그래야 되네 샘디라 그래야 되네요 아 편하게 불러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공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주님 샘디라고 두 글자로 샘디도 바프 많이 찍고 다이어트 했으니까 아 오기 전에 기사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20kg 감량했다 최근 맞나요? 한 5년 6년 정도 됐고 그렇게 감량한지는 그거보다 더 넘었을 수도 있네요 바프는 3년 전에 찍었고 그때 이제 운동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몸을 만들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꼭 넣어먹는 채소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탄수화물을 넣어서 아침에 한 잔 꼭 쉐이크로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하나에다가 닭가슴살 하나 브로콜리, 블루베리 닭가슴살까지 넣어버려요? 비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몬드랑 브라질란 너트 이렇게 넣고 싹 갈아버리면 우리 닭가슴살 쉐이크 먹으면 좀 비린내 나잖아요 그게 안 나고 몸 밸런스 되게 잘 맞춰주거든요 그렇게 꼭 먹고 영양제도 두세 가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선생님의 그 트레이너 선생님 아니고요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물어봤는데 몸, 근육에, 근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 비트 그리고 브로콜리 이런 게 다 눈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메인으로 넣고 거기에 단백질을 살짝 첨가해주는 느낌으로 몸도 만들고 눈 건강을 챙기자 이런 식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럼 영양제 방금 말했던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상표명이 있다면 중간에 땡 하나만 넣어가지고 한번 말해주세요 이제 3, 40대가 되면 건조증이 생기고 노안이 세슬 생기거든요 가까운 거 볼 때 피로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건조증을 위해서 저는 오메가3 먹어주고 있고 상품명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노안에 사실 좋다라고 알려진 영양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쿠팡에서 구매해서 쿠팡은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쿠 땡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대 이거 뱉은 거를 저희가 생방인데 이걸 막 다시 내놓으세요 짝짝이분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쿠 땡에서 주문해서 이 두 가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 좋아 쿠 땡이 좋긴 좋아 바로바로 오니까 자 우리 선생님께 도착한 질문이 너무 많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환님께서 선생님 우리 부부 모두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초 1밖에 안 됐는데도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성장기 동안엔 눈 계속 나빠진다고 하던데 좀 천천히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가 키 크면서 눈이 같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키는 크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눈이 나빠지는 건 싫어하세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키가 크면서 눈이 앞뒤로 길어지기 때문에 근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사실 근시 유병률을 보면 일본이나 대만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유병률이 80%에서 90% 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 나빠지는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가 이제 중점이 되겠는데 이거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눈이 나빠지면 왜 안 좋은지 세미쌤한테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눈이 나빠지면 왜 안 좋은지 성인돼서 라식이나 라섹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라식, 라섹 이런 수술은 10년 뒤, 20년 뒤 그 예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눈에 칼을 대는 거니까 좀 불안함과 무서움, 부작용 이거 때문이고 그렇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라식, 라섹을 하면 남들이랑 똑같이 잘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시력을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가성비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시력이 나빠지면서 눈이 앞뒤로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뒤로 길어지면 눈 안에 볼륨이 엄청나게 일반 사람보다 넓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조직들이 다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대, 60대가 되면 백내장이라든지 농내장이라든지 막막박리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드림렌즈 많이 들어보셨죠? 잘 뜯기는 거? 그렇죠 잘 뜯기는 잘 뜯기는 하드렌즈인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날 렌즈를 착용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로 먼저 FDA 승인을 받았던 건데 이걸 낀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눈이 나빠지는 속도가 느려졌다 근시진행이 억제가 되더라 이러면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FDA를 승인을 받으면서 대박 친 상품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렌즈 끼기 무섭다 잘 때 렌즈 끼고 자면 상처나서 무섭다더라 이래서 나온 제품인데 지금 렌즈 끼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일리 렌즈 그러니까 하루 끼고 하루 버리는 그런 렌즈를 껴도 시력 저하를 근시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마이 땡 데이라고 마이 땡 이트라고 젤리 아니에요? 마이 아니고 그래서 일용 렌즈 제품도 있고 근데 나는 눈에 뭔가 끼는 게 무섭다 그런 분들은 안약으로 넣어도 근시진행 억제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번 저만 하는 제품이 있고 그게 마이 땡 가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우리가 안경을 쓰면 사실 근시를 막아주는 효과는 없거든요 근데 이건 특수 안경으로 만들어서 안경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시진행을 막아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다섯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거를 할지는 사실 이제 안과 전문의랑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성향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성향을 화학을 하고 뭐를 쓰면 좋을지 결정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곧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그때 상담 받으러 가면 되겠네요 너무 좋죠 좋습니다 홍미정님께서 우리 초오아이는 핸드폰을 달고 샀는데요 핸드폰을 자주 보면 노안이 빨리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인가요? 왜? 그 어릴 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진짜 심한 것 같거든요 라는 질문인데 이런 거는 근데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새 핸드폰 많이 만지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보면 나빠지긴 하나요? 지금 샘디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었는데 가까이서 보는 행위가 눈의 근시 속도를 더 빨라지 나빠지는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핸드폰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른 예약이죠 왜냐면 저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시력 좋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봐도 밤에 핸드폰을 봐도 그럼 왜 그런 거죠? 이제 사실 핸드폰에 국한돼서 말할 건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진짜 싫어하시긴 하는데 가까이서 보는 행위 자체가 눈에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근시 진행을 빠르게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부 안 행위 잘했네 그러니까 근데 눈이 왜 나빠지 뻔했네 그래서 공부든 핸드폰이든 가까이서 보는 행위만 안 하면 되고 최대한 바른 자세로 멀리서 본다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명하긴 좋겠다 너 왜 오늘 다 틀렸냐면 아니 시력 나빠질까봐 멀리 봤더니 잘 못 외웠어 이렇게 그리고 또 불 끄고 핸드폰을 보는 게 치명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우리 핸드폰에 다크모드 사용해 보셨어요? 네 그거 약간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눈을 편하게 만들고 순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했었는데 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크모드를 쓸 거면 방불을 켜놓고 환한 상태에서 쓰는 건 찬성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나오는 걸 억제를 시키게 해서 순면을 못 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방불도 꺼서 어두운 상태에서 다크모드를 쓰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뭘 보려면 빛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되려? 빛이 세니까 일부러 줄인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검은 농돈자가 커지면서 눈에 피로감이 유발이 되고 오히려 안 좋은 빛이 더 눈 안에 많이 맺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을 끄고 다크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그런 거네 사람이 움직여야 에너지가 더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눈도 더 적극적이게 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아무튼 눈에 무리가 또 많이 간다 보려고 애쓰고 이러니까 그렇죠 또 맞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박민정님께서 엎드린 자세로 핸드폰을 하는 게 자세도 안 좋지만 눈 건강에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저 맨날 누워서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 거치대를 사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핸드폰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면 이러고 핸드폰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대답은 저희가 4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엎드려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4부에서 만나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짝재개분들 궁금한 질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근데 이미 질문이 뭐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자 그럼 아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짝재개분들 질문 중에 엎드린 자세로 핸드폰 하는 게 눈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 답변해 주시죠 어 우리가 플랭크 아저 트레이너 아니에요 이 자세로 있으면은 트레이너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고 엎드려서 하면은 사실 핸드폰과 우리 눈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자세를 취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해도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근데 하늘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높게 들고 있는데 이게 지치잖아요 근육이 네 그렇죠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세도 마찬가지로 근거리를 이제 눈을 이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안 좋다 한마디로 최대한 핸드폰을 멀리 볼 수 있게 앉아서 정자세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형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 엎드려서 하세요 누워서 하세요 짝다리 짚고 하세요 다리 꾸고 하세요 이런 말 절대 안 나오죠 저희가 뭘 말했을까요 결국은 의자에 앉아서 정확한 자세로 핸드폰을 하세요 아 어떡해 근데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럼요 음 자 그럼 우리 짝질분들의 실시간 질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94님께서 저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추천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블루라이트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네 이게 가시광선의 색깔을 파장을 보여주는 건데 그중에 파란색이 블루라이트라는 청색 광이에요 한마디로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색깔을 말하는 거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쥐한테 파란색만 계속 조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 눈 안에 있는 막막이 손상이 있었다더라 이 논문의 바탕으로 이제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으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제 커머셜하게 광고가 많이 됐었는데 이미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안 해도 된다라고 딱 목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목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반면에 저는 자외선은 꼭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대부분의 안과회사들이 선글라스 선글라스 잘못된 표현이죠 그럼요 우리 일반 안경 선글라시 쓰라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안경 그러니까 투명한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 성분이 요즘 다 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투명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요즘은 다 들어가니까 안경 맞출 때는 웬만하면 자외선 차단을 넣고 제가 블루라이트 차단을 넣을까요? 그러면 말리지가 않는 이유가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가 있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 파장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마음의 안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하세요 어차피 그러면 자외선 차단도 될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 그쵸 저는 금액 차이가 좀 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김민경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어요 인공눈물을 들고 다니면서 넣어주는데요 그 안에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자주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인공눈물 제대로 넣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도 실제로 인공눈물을 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일회용으로 일회용으로 쓰고 계세요? 의사처방 인공눈물이 아니면 약국에서 그냥 산 인공눈물이요?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대답 안 할게요 약국에 팔길래 샀어요 약국에 팔길래 그건 불법 아니잖아요 인공눈물은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의사가 처방하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이 있고 약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CMC 등이나 여러 가지 성분의 인공눈물이 있어요 이렇게 성분별로도 인공눈물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질문에 주신 짝짝이 분이 말씀하신 건 방부제잖아요 잘했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배우시더니 바로 하시네요 이렇게 방부제의 포인트는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쓰느냐 아니면 병으로 나온 걸 쓰느냐 그 차이예요 병으로 나온 것 중에 물론 방부제가 없는 제품도 있지만 많은 제품이 방부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뜯어 쓰는 일회용으로 쓰게를 하고 그럼 방부제가 왜 안 좋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오래 넣으면 오히려 안구건조증이 악화가 됩니다 오히려 벤잘코늄이라는 성분이 눈의 각막과 결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조증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도 된 안약을 아이 땡로분 맞죠? 화르게 만들어주는 약은 방부제에 그걸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대신 촉촉함이 조금 부족해서 나는 건조증이 너무 심하다는 분은 꼭 의사처방을 받아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쓰고 나는 건조증이 많이 심하진 않지만 안약 점안했을 때 시원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약국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여행 가서 봤는데 시원함의 강도도 있잖아요 10단계 이렇게 근데 10단계 이런 거 써도 눈에 괜찮을까요? 사실 청량감의 정도는 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을 잘 봐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와서 저 인공눈물 16종을 리뷰를 했거든요 저 여기서 제 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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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튜브라고 하는데 너튜브 하세요? 정말요? 네네네 요즘 팔로잉이 별로 없어요 아직 너튜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 치면 나와요? 제 이름 조성원이나 아니면 안과 전문의 조성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인공눈물 다 사용해서 리뷰를 올린 게 있거든요 어머나 화학감의 정도도 그리고 어떤 눈물은 어떤 거는 매일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써라 이런 코멘트가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파는 인공눈물 중에 약간 충혈 제거하고 눈 화학에 청량감 주는 인공눈물은 매일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유명해요 제가 아는 언니도 꼭 여행 가면 사오는 이유가 이게 충혈을 잡는데 너무 좋다라고 해서 핑크색이었나 기억이 난 맞죠? 그거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언니 눈에 달고 살았고 그거 담갔어요 거기에 눈알을 담갔다 뺐다 표현해도 무관할 정도로 눈에 꽂으면서 무슨 식물에 영양제 꽂아주듯이 눈에 꽂아 쓰더라고요 그렇게 막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핑크색이 세 종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걔는 매일 써도 괜찮더라고요 해당 영상이 아직 업로드가 안 됐어요 다음주인가 다다음주에 업로드 되니까 그 제품 그 영상 뭐야 아직 업로드도 안 됐는데 그거 보세요라고 한 게 에? 근데 진짜 달려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소장님께서 저는 눈이 건조한 건 아닌데 가끔 뻐근합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는데 이게 눈에 안 좋은가요? 눈 건강 마사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눈이 건조하다 건조증의 증상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건조하고 막 시리고 이런 느낌만이 건조증의 주증상이 아니고 이렇게 뻐근하거나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게 증상이거든요 여기서 뻐근한 게 건조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 걸 볼 때 눈이 피로해져서 그래서 뻐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눈을 절대 비비면 안 돼요 이거 안과 회사가 절대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눈이 막 너무 가려워요 그럼 어떡해요? 안 비비고 그럼 눈 막 부릅 뜨면서 막 버텨요? 저는 버팁니다 아니면 차가운 거를 뭐 이제 마트에서 사고나 아니면 집에서 차가운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수건 한번 둘러서 눈 위에 올려놔요 그게 즉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막 모기 물리거나 두드러기 났을 때 긁잖아요 손가락 십자가 손가락 손가락 십자가 찍어야지 안 간지럽잖아요 안 하세요 그거는? 안 해요 그러면 더 붙죠 오히려 맞아요 이제 긁으면 더 그게 더 붓게 되고 더 가려운데 그것처럼 눈에 비비면 이제 눈도 붓고 더 가렵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비지 말고 아니 왜냐면 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웃겨주러 온 것 같거든요 1인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광대 안녕하십니까요? 여전히 보는 것 같아요 아 편하게 신나게 웃고 가세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비비는 행동이 안 좋은 이유는 더 가려워서도 맞지만 우리가 눈은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폐 같은 거는 막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데 눈은 보호해주는 뼈가 없다 보니까 비비면 그 비비는 힘을 눈이 다 받거든요 눈이 눌러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외국에서 실제로 눈 비빌 때 눈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CT를 찍은 게 있는데 눈은 이렇게 불럭불럭 들어가요 비비는 모양대로 그래서 이게 우리 눈 안쪽에 있는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막막박리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눈은 비비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너튜브 누가 대충 봤는데 먹방도 올린다고 하는데 저요? 먹방도 올리셨나요? 다른 사람 보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래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먹방? 저 우리 김건호님께서 하드렌즈가 있고 소프트렌즈가 있잖아요 소프트렌즈 중에서도 원데이도 있고 계속 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눈 건강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샘디는 한 달짜리를 쓰고 한 2, 3주 쓰고 버리거든요 오 너무 똑똑하다 이게 돈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아니죠 돈이 있었으면 원데이 꼈죠 한 달짜리 2주, 3주 쓰고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원데이보다 한 달짜리가 뭐 함수율 그러니까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산소가 토과되는 율이 더 높아요 렌즈 자체는 더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일회용 렌즈를 원데이를 끼면요 매번 이걸 뜯어서 하는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금전적으로? 금전도 금전이고 이거를 맨날 뜯어가지고 맨날 하면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샘디씨는 지금 써클렌즈도 끼지 않으세요? 저는 칼라렌즈를 끼고 있어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가? 같은 거죠 근데 원데이랑 한 달짜리 다른 게 원데이는 맨날 뜯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침마다 그럼 한 달짜리 써클렌즈를 끼고 계신 거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맞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써클렌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가 않는데 근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분들 이제 대학생분들 제일 이뻐 보이고 싶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숨 쉬셨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요 마침 질문이 왔습니다 다른 딸은 허정민님께서 우리 딸은 그 써클렌즈라고 하나요? 컬러 렌즈를 맨날 맨날 껴요 샘디랑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근데 그거 자주 끼면 동공이 작아진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동공 커지고 싶어가지고 써클렌즈 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동공이 작아진다고요? 우리가 20대에 잠깐 이뻐 보이려고 끼는 써클렌즈가 장기간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눈동자가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써클렌즈라는 건 결국 일반 렌즈에다가 컬러를 입히고 일반 렌즈를 한 번 더 끼는 샌드위치 공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안 들어가겠죠 산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에 산소를 못 받아서 산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이제 혈관을 만들어요 그럼 걔네가 자라면서 검은 눈동자를 침범하면서 검은 눈동자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보통적이었는데 다행이죠 그 다음 좋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뭔데요? 이러면 이제 20대 분들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써클렌즈 중에서도 사실 좀 좋은 거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물론 일반 렌즈보다는 좋진 않겠지만 그나마 눈에 안 좋은 효과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유님 광팬인데 저 이거 협찬 아니에요 아이유님이 광고하는 그 오땡오땡 렌즈라고 그 렌즈는 산소 투과도가 굉장히 높아요 확실히 산소같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유씨가 알아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또 산소 그렇게 되네요 또 산소가 근데 이 투과도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체 전화해서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유튜브 준비하느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으면 무조건 저는 이걸 강추할 거예요 단점은 색깔이 다양하게 없대요 아 네 그 밖에 또 다른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면 아큐 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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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는 수분에 많이 머금고 있어서 건조증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기 편한 렌즈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깨끗이 보여주는 그런 수분에 조금 머금는 그런 렌즈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오셔서 렌즈 리뷰한 걸 한번 보시고 본인에게 뭐가 왔는지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3929님께서 요즘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약간 지지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SF영화에 나오는 화면처럼요. 근데 평소 제가 편도통도 자주 오는 편인데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농내장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농내장 증상일까요? 저 아직 젊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두통, 편도통이 먼저 오고 전조 증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조금 덜 보이게 그러니까 편도통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고요. 다만 낮은 확률로 농내장 환자들에게서 두통을 호소하고 보이는 게 이렇게 찌찌찍한 게 보인다라고 호소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 한번 방문해서 기본검사만 받아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고선 편도통 치료를 신경과 가서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니터보다가 갑자기 뿌옇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게 건조증 때문에 그럴 확률이 사실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1분에 15회 이상으로 눈을 깜빡여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 눈은 안 깜빡입니다. 그렇죠. 집중하면. 그렇죠. 집중을 하면 눈은 안 깜빡이는데 이게 건조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자주 넣는 거를 추천을 하고 이게 의식을 해서 눈을 세게 깜는다라는 연습을 하면 아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건조증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은요. 아니 근데 한쪽으로 누워자는 자세가 농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샘이 씨는 베개 어떤 거 쓰세요? 베개요? 네. 팔베개를 쓰고 싶지만 와 앞에 작가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주 경멸의 눈빛으로 왜요? 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베개 써요. 일반 베개. 일반 베개.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저는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약간 말랑말랑을 푹신한 거. 그 비싼 거. 너무 웃기다. 계속 샘이는 비싼 거. 근데 금액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는 약간 딱딱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폭싱폭싱폭삭폭삭한 그런 느낌 되게 좋아요. 뭐 이제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농내장 환자분들한테는 베개 높은 걸 추천해요. 어? 그럼 목주름 생기는데. 아 뭔가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 잃어.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을 많이 올려주는 베개를 써야지 이게 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낮은 베개를 쓰면 심장보다 눈이 더 아래쪽으로 가서 얼굴로 핏 쏠리는 형상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는 눈에 압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내장 진행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방금 농내장 환자분들에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기 이상의 농내장 환자분들한테는 베개 높이가 영향을 주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괜찮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자세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취침 자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내장 환자분들은 한쪽으로 베고 자는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이러고 자요. 이러면 오른쪽에 농내장이 진행이 합니다. 여기가 눌려서 오른쪽 눈이. 그럼 왼쪽으로 자면 왼쪽 눈이 돌리고 엎드려서 자면 양쪽 눈이 진행이. 자지마 자지마 잠을 자지마 어머. 그래서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자는 정자세가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긴장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거 눈 깜짝하면 끝날걸요? 라고 했는데 웃고 끝났어요.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약속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셨는지 후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방은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많이 됐는데 덕분에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저는 연예인 보고 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지만 전보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돈 받지 말고 저한테 돈 주고 가세요. 나 이정도면은 나 공연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랑 인사드릴 건데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샘디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인공 눈물 사게 돈 주고 가세요. 꼭.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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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너는 네. 나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